신도 성폭행 혐의로 조사 중인 기독교 보금선교회 JMS 정명석 측이 신청한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26일 대전지법 제10형사부는 정명석 측이 신청한 기피 신청을 이날 기각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피가 성립될 정당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기피 신청 기각으로 곧 정명석에 대한 재판이 재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정명석 측 변호인은 지난 16일 법관 기피 신청을 진행하면서 18일 예정이던 11차 공판이 돌연 중단된 바 있습니다.